안녕하세요. 더욱더풍년댁의 더풍년입니다. 오늘은 고추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올해 판매했던 고추 씨앗들 작황 조사를 할 겸 그리고 지금 크기나 그리고 착관량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 좀 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왼쪽에 보시는 것이 KS 종류의 칼탄 트리플이라는 고추입니다. 칼탄 트리플을 간략하게 소개 드리자면 칼탄 트리플은 4세대 복합내병기 고추로 탄자병,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의 강한 품종입니다. 조생종으로 육류수 75일 정도로 빠릅니다. 절간이 짧고 착과 수량이 많습니다. 고추 품종 50가지를 심어보고 50가지 고추 중 착과량 1등을 한 고추입니다. 과는 극대과종이고 과피가 적당히 두껍습니다. 매운맛은 중간 정도로 적당히 매운맛입니다. 많이 딸 수 있는 고추는 칼탄 트리플입니다. 과 크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곱게 자라고 15cm 15cm에서 17cm 정도입니다. 매운맛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꽤 매운데요. 단맛도 상당히 강합니다.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습니다. 어우, 혀끝이 아리에인데요. 음, 고추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칼탄 트리플은 병에 강하고 과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 어깨가 넓진 않지만 이 어깨 밑으로 상당히 두꺼우면서 과가 상당히 큽니다. 과 크기가 만족스럽고 조생종이 고추를 찾으신다면 당연히 칼탄 트리플입니다. 며칠 전에 경상도에서 칼탄 트리플을 구매하신 분께서 전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십여가지 고추를 심은 것 중에서 칼탄 트리플이 단연 1등이라고 하십니다. 칼탄 트리플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고추입니다. 지금 이곳의 고추는 정해진 기간에 약도 잘 치셨지만 영양제를 어떤 걸 치셨는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초기부터 타화와 266,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타화와 266과 성장기 때는 타화와 633을 계속 살포하셨습니다. 약과도 혼용이 잘 되고 성능도 또한 보시는 것처럼 고추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타화와 266은 꽃이 많이 피게 하고 착과량을 무지막지하게 늘려줍니다. 지금 고추 여기 달린 걸 보시면 제가 카메라를 조금 이따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착과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당연히 꽃이 많이 피면 착과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아, 꽃이 매워가지고 더 633은 과 크기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착과량도 증가시키고 곧과, 꼬부러지는 고추를 많이 줄여줍니다. 고추가 곧게 자라게 해주죠. 그리고 과 자체에 살집을 많이 찌워줍니다. 과피를 두껍게 해주죠. 이 두 개의 영양제 모두 고추에는 꼭 필요한 영양제로 국내산 제품이 아니고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성능 또한 아주 대단하고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칼탄 트리플 저와 함께 같이 보실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칼탄 트리플입니다. 과 크기가 상당히 크죠? 대충 자로 재보면 13cm 그리고 그 아래쪽 것들 15에서 16cm 나옵니다. 15, 평균적으로 15라고 보면 되겠네요. 평균적으로 15cm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깨가 넓진 않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뚱뚱한 편입니다. 과폭이 3cm 정도 나옵니다. 과폭이 이러다 보니 글량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빼곡하게 달립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타화와 633이라는 영양제를 계속 살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초기에 꽃이 필 때는 타화와 266, 분홍색을 썼고요. 성장기 때 애들이 꽃이 다 피고 그 다음에 애들이 고추가 열렸을 때는 타화와 633을 쳐서 고추의 과크기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칼탄 트리플은 작은 고추가 없습니다. 정말 다 큽니다. 과크기도 클 뿐 아니라 과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칼탄 트리플이라는 고추 작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풍연되게 더풍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